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중법 투쟁 중인 대한간호협회가 불법 진료 신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간 1만 2천 건이 넘게 접수됐고, 수술 같은 사실상 의사 전담 업무를 대신하는 피해의 간호사들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가운데 고소, 고발 대상을 검토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엿새간 간호협회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1만 2,189건입니다. 종합병원이 41.4%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3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적은 의원, 보건소 등은 3.9%였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44.2%가 교수라고 답했고, 수간호사나 선임 간호사란 답변도 20%에 육박했습니다. 진료 지원 인력이란 이름 하에 실제로는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피해의 간호사들의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사망 선언을 하거나 의사 아이디로 마취약을 주문하는가 하면, 조직 검사 채취 같은 내시경 시술이나 심지어 인턴 교육을 맡은 경우도 신고된 겁니다. 간호협회는 이들 가운데 고소, 고발 대상을 검토 중입니다. 의사 부족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진료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란 답이 31%가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위력 관계 때문에가 28.7%, 관습 이어서가 20.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공의 협의도 의사 증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PA 간호사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